앙양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앙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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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뿐치만 사용하셔야 해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나가면, 오른발이 앞으로 왔을 때 오른쪽 앞. 오른발이 뒤로 갔을 때 오른쪽 뒤. 오른발이 앞으로 왔을 때 오른쪽 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오른발이 앞으로 왔을 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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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우리 전위에서 푸시할 때도 많이 쓰고 빠르게 이제 후위에서 드라이브를 쓸 때도 리턴을 보고 많이 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3. 3. 6. 6. 7. 8. 7. 7. 8. 8. 10. 8. 8. 9. 9. 9. 9. 9k 10. 10. 10. 11. 10. 10.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1번의 움직임을 보여 드릴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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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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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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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가장 좋아하는 빨리 하는 여기서 했어요 4가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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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5번 7번 5번 5번 6번 6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